오빠 이런 거 매일 거 없나? 이리 와봐요 오! 괜찮아?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근데 5시 되면 노점은 닫고 이런 매장은 다 해 그래서 그래도 문제는 안 될 거야 근데 아직 젊은이들은 안 보이네요 그치 아저씨들이 많아 그럼 저희한테 오늘 얼마씩 주세요? 오늘 한 사람당 한 5만원에서 한 6만원 하면 될 거 같아 남으면요? 남으면 맛있는 거 사먹어야지 야 우리 그거 컨셉 정하자 뭐예요? 너는 뭐 할 거야? 8090이면 8090 알아? 네 옛날 연예인들 몰라? 약간 복고 아닙니까? 복고 스타일로 가자 네 땡땡이 있고 그런 거? 나는 좀 약간 토니 스타일 HOT 토니 HOT 토니요? 모를 거 같은데? 몰라 토니 몰라? 알아요 알아요 HOT 아는데 얼굴은 모르지? 알아요 알아요 알아? 주영이 몇 살이지? 21살 25? 네 선배는? 서른이요 너 서른이야?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보여 아 진짜로 아 맞아 약간 청청 느낌 어때요? 아니면 청청해서 안에 약간 좀 튀는 거 입어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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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청 좋아요 그리고 기념 사진 하나 찍죠 마지막으로 우와 나 이런 감성 너무 좋아 나 나도 좀 허름한 거 되게 좋아해 옛날 감성 야 식혜 한 장씩 먹고 갈까? 좋아요 커피 덥고 뭐 마실래? 미숫가루 덥고 저도 적응이 다행 뭘로 뭘로 마실래? 저 식혜요 식혜 저도 식혜 전 냉커피요 냉커피 약간 구경하고 싶으면 바로 멈추는다 우리 알겠지? 좋아요 여캠 때 딱 해야지 어 아 동요 야 이거 봐 바로 고르고 있잖아 어 약간 동요 야 뭐야 이거? 어? 우와 야 랜시아가 야 8이 있어 브라더 이거 뭐야? 노래 뭐야 오찌 오 우와 여기서 신발 사나 우리 야 야 야 발렌시아 3만원이야 왜 발렌시아 3만원이지? 카드 오케이요? 카드 오케이요? 네 아 너무 명품은 좀 낙수 같은데 아 그래 이거 사치에요 다 그래 사치다 사치다 야 여기서 3만원이면 사치야 3만원 진짜 비싼거에요 여기 3만원이면 여기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어 아 진짜요? 어 야 이거 좀 약간 와 오 어 약간 언니 스타일 아니에요? 뭐야 오프 화이트 아니야? 어 야 오프 화이트 있는데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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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느낌 나름 낫배드 사장님 여기 방송하면서 옷 사도 되나요? 아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어 오늘 이런 날 날 쪄고 먹어 옷알못이 오면 먹어 진짜 잘하고 와요 야 일단 옷을 살 때는 뭐부터 맞춰야 돼? 바지부터인가? 원래는 신발부터 올라가는 거라는데? 어? 맞지?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옛날에 누가 그럴 수 없어 근데 옛날 벚꽃풍으로 하려면 총 통바지 입어야 되잖아 그치? 맞죠? 나팔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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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갈냥이 말갈냥이 낫배드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와 너네 엄청 잡아야겠는데 나는 옷 사면 반은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한번 입을 수 있나 이거? 아 입어보면 돼있어 잡아가지고 선비는 멜빵 안 할까요? 우리 다 멜빵해요? 다 멜빵 놔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다 멜빵이면 그거 하잖아요 우리 둘이는 그냥 통바지로 할까 통바지 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 오빠 이런 스타일 야 이건 너무 이쁜데? 이쁜데요? 어 괜찮아 근데 오빠 이게 바지가 여기까지 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내려 봐봐봐 이거 여기 다 잘린다 다 잘라야 돼 이 정도 이까지 잘라야 돼 이까지 잘라야 돼요? 오빠 이거 발가락 빠져나오겠는데요? 와 와 혜델이크 나왔다 보자 삐삐야 오 야 삐삐야 이쁘다 오오오오오 뭐야 오오오오오 지영이도 귀여워 귀여워 아 저 어때요? 쟤 깨네도 귀여워 약간 모자 한 개 써주고 어 오오오오오오 어때요? 2개 어때요? 어때요? 삐삐야 골라줘봐 제가요?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? 아, 난 좀 약간 귀여운상이다 귀엽다 하면은 약간 아아 너무 괜찮아? 이 색감도 옛날 느낌이긴 하죠 그럼 이거다 아 네? 바로요? 바로답니다 살짝 더 깜찍깜찍 했으면 좋겠죠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약간 좀 약간 옛날 그 느낌이 났으면 좋겠죠 모자를 하나 얹는 게 어떨까요? 맞아 모자도 괜찮지 이게 또 색깔 여기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주황색은 어떤가요? 언니 앞장보라서 모자 어 근데 잘 어울려요 저 잘 어울린다 저 모자 어때요? 노란색 어때요? 네 아 노란색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노란색 좋아해요 너 잘 어울려 하나 둘 셋 어? 바지 느낌 있지? 나 피 좋아 이 상태로 장난 가도 될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건 피는 바꿔야 돼 위에는 바꾸고 너무 포커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바지 느낌이 왔기 때문에 느낌 있어? 아 잘 나와 레이어드가 안 돼도 오빠 이런 거 멜 바 없나? 이리 와봐요 괜찮아? 근데 머리가 망가질까봐 머리 망가져도 돼 위에다가 입으면 땅가로 그거 소라기 아닌가? 봤어 와 이거 도움받았죠? 내가 했지 네 그러세요 오빠 안경 하나 포인트 써주세요 와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 와 미쳤다 네 디저와 아이들 이 형님 진짜 잘 어울리는데 오빠한테 근데 그 안경이 약간 맞죠? 반제비 안경이긴 하네 봐봐요 오빠 일단 인정? 디저 잘 어울려요 개씩 반제비 안경 딱 맞네 딱 맞아 뭐야 통통 어떻게 다 통통으로 갑니까? 어 천천히지 난 가방까지 했다고 뭐야 뭐야 플랭 오늘 할머니들 놔주고 하겠네 너무 못 부리는 거 아닙니까 형님 할머니 놔주고 아내를 맡기세요 감사합니다 오 느낌 더 다른데 오 가방까지 너무 좋아요 주혜기야 칭찬받고 싶나봐 네 이야 그림토로 다 같이 그림 보여주자 잠시만 도레미파 도레미파 아 도레미파 아 그래도 내나가리타 좋아 포즈 잡아 좋아 오케이 좋아 사진 찍었지 얘들아 자 올라오세요 애기들 짐 챙겼나? 네 네 무 다 무 다 아 배고파 근데 우리 몇 시간 쇼핑했어요? 우리 한 우리 몇 시간 했죠? 한 시간 반? 와 시간 반인지 몰랐죠 어 시간 금방 가더라 그거 사진 그거 어플 좋은 거 있는 사람? 저요 그냥 복구 포즈랑 이거 그냥 앉아있는 거 하나랑 복구 포즈 아 예예 쪼고리처럼? 복구 포즈 그냥 뭔가 옛날스럽게 옛날스럽게 어 좀 약간 야 일단 도레미파 로 한번 찍고 아 이렇게 합시다 아 예예 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포즈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어 느낌 있지? 예예 자 하나 둘 셋 되죠? 포즈하고 저쪽 쳐다봐야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어떤 걸로 할까? 포즈 또 뭐해요? 어 포즈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준비되면 다 말해주세요 예예예 준비됐나요? 네 자 가서 아 됐어 어 오케이 우와 나도 음 맛있어? 난 오뎅판네 근데 저는 밀떡으로 어 너무 맛있어 또요 와 응 김밥 김밥 포즈 요거